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에서 주로 버스킹을 하는 가수 이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코엑스, 강남이죠.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됐는데 30분 동안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진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약간 잔잔한 노래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가져와 보자. 그래서 다음 노래는 이제 혹시 학생들 마크투브 알아요? 네. 박수 많이 쳐줄 거예요? 네. 아주 좋아. 오케이. 약간 이 앞으로 당겨줄 수 있어요? 아 좋아.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쳐줘야 되는 사람 알고 있을지. 그래서 다음 노래는 마크투브의 너를 그린 우주라는 노래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음... 으음... 끌고물 이렇게 인강을 하는게 잘 안됩니다. 감사합니다.